변압기가 전등 450kVA가 있고 동력 500kVA가 있습니다. 전등 최고치는 600A가 흐르고 동력은 450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주한 점포에서 105kW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등에 15kW 연결하고 동력에 90kW 연결하려고 하는데 전등 변압기에서 전등 패널까지 250mm가 동력 변압기에서 동력 패널까지 200mm가 깔려 있습니다. 전등 알상은 약간 미열이 나고 동력 간선은 RS, 키모드 미열이 납니다. 메인 V12 차단기는 전격 차단 전류가 12.5kA, 125kV입니다. 불평역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하가 적은 상에서 쓰려고 합니다. 동력 간선은 325mm²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등은 불평역률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부하가 적게 걸려있는 상에서 쓰려고 합니다. V12 차단기는 문제가 없겠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등 450kVA, 동력 500kVA에 사용할 수 있는 전류의 적정치와 최고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알려주세요. 동력 변압기 용량이 전등 변압기 용량보다 많은데 전선은 적용전선이 적군요. 그리고 동력 변압기 간선 용량이 부족합니다. V12는 그냥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등 변압기 3상 평균 전류가 약 600A라면 용량으로 환산시 약 400kVA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불평역이 심하다면 부하 상분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동력 변압기를 계산해보면 약 300kVA 정도 부하가 걸리며 약 200kVA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전포에 모두 동력 변압기에서 뽑아가시는 쪽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은행처럼 전산망이 있는 입주자이면 업스 전원은 전등 변압기에서 뽑아주셔야 합니다. 동력 변압기에서 뽑으면 업스가 가끔 저전압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과부하로 사용 중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두 전기주임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부하가 전체 설비 용량의 80% 이상이면 증설기한을 올리세요. 변압기는 온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